안녕하세요 진보티비의 김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로블록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한테 가족 해달라고 하는데요 가족 합류 해볼까요? 뭐죠? 초대해달라고 했는데 초대를 거두었어요 이제 곧 출발하는데 지금 출발이야 왜 안가지? 간다간다 이제 곧 출발하는데 지금 출발이야 지금 깨졌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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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있네 하늘상이다 우와 왜 저 물량이 뭐지? 음 다른 물량도 한번 볼까? 이건 뭐지? 이거 큰 머리물이야? 자 이제 번지점퍼하러 한번 가볼게요 아니 여기 위쪽에 번지점퍼 있다고 해서 아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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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넘치겠다 오 잔다 얘 잔다 귀여워 얘를 제일 맘에 들어 하던 이영 뿜뿜뿜 아이스크림 타겠네 아이스크림 타겠네 어...뭐지 아이스크림 타 아이스크림 타 와 콩 엄청 많다 아이스크림 타임 이제 어디로 가 볼까요? 굳이 이 차는?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아아아아악 아멘